피토야, 깜. 우리 깜이 뱀한테 물렸어요. 거기 들어봐. 거기 들어. 코 밑에 바로 물렸네. 이리와. 이리와, 깜. 깜, 이리와. 이리와. 깜, 이리와. 깜, 깜. 깜, 이리와. 앉아. 깜, 앉아. 오케이, 착해. 깜, 어디 나가서 벨한테 물려오냐, 인마? 깜. 이리와. 피토. 네비, 피토. 피토. 피토야. 피토. 감, 피톡. 바로 새끼입니다. 야 까미 이거 피도 흘리고 하는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야 얼굴도 많이 부었네 그죠? 내가 화물차로 끌고 올 테니까 병원 데려가보자 한번 저거 병원 가야 될 거 같아 이거 아 그래 병원에 실고 가야지 독서한테 물리면 사람도 죽는데 얘 멀쩡하겠어 어쨌든 간에 병원 가봐야 될 거 같은데 야 불쌍하다 불쌍해 한번 가보자 한번 아 임마 그 집 나와가지고 경선 갔는데 임마 물을 끌어서 병원한테 물리고 갔어요 그래? 병원 잡아 먹어라 이게 잡아 먹어 임마 그 병원한테 물러가는데 뭐 하죠 이게 병원에 가자 얼른